안녕하세요. TV컴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한편의 시에는 그 시대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. 한편의 시에는 사상이 있습니다. 한편의 시에는 철학이 있습니다. 한편의 시에는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. 그 시를 보면 그 시대를 알고 그 시대의 사람을 알고 그 시대의 사회상을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낭송하는 한편의 시 김대응 시인의 사람이 미래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. 사람이 미래다 시 김대응 세상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. 사람 중에서 사람을 보면 과거, 미래, 현재가 보인다. 그 사람은 미래이고, 저 사람은 과거이고, 이 사람은 현재이다. 누구를 바라보며 살던지, 우리는 함께 사는 중이지만, 현재에서 미래가 보이는 희망을 붙잡을 것이다. 저 이인은 과거의 희망이고, 이 이인은 현재의 반석이고, 그 이인은 미래의 비전이다. 이 사람 중에 누구를 따를 것인지, 그 선택이 국가의 미래다. 이 사람은 미래의 비전이다. 이 사람은 미래의 비전이다. 이 사람은 미래의 비전이다. 이 사람이 미래의 미래이 hoch잎, 그 세뇌 devant다. 이 사람은 피가가 올 수hodaser. 감사합니다.